첫 월급 기념 축하하고 싶어서요. 월급?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? 잘했네. 마음에 들어요? 어. 안 그래도 테니스 칠 때 막 쓸 게 필요했었는데. 잘했어요. 고마워요. 아 커플이에요? 생각 많이 했네. 당신 집안일 할 때 차도 되고 적당한 걸로 잘했어요. 뭐해요 손. 이거 사고 남은 게 있어요? 용돈 좀 줘요? 음식 괜찮죠? 음. 이걸 맛있다고 하면 내가 당신 굶긴 거 같잖아. 내가 당신 프랑스 정찬 사준 적 없나? 이런 거 말고 진짜 프랑스 요리 말이야. 같이 안 가요 여기. 프랑스식 분식집인 모양인데 도시락도 포장이 되나? 연구원들 야식 좀 살까 해서. 먼저 들어가요. 신발 젖는 게 제일 싫은데. 당신은 모범 타고 들어가요. 당신이 그리워주시고. 당신 그리워주시는 것 같다. 당신은 당신이 그리워주시는 것 같다. 당신이 그리워주시지 것 같다. 당신은 당신의 그리워주시는 것 같다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